안녕하세요. 저는 중국에서 오는 권흠입니다. 저는 오늘 20살이에요. 한국에 온 지 1년 좀 됐어요. 오늘 한국에 대학교 다녀오고 왔어요. 저는 조선족이니까 한국 음식도 중국에서 많이 먹었습니다. 편해요. 한국 생활은 음식도 맛있고 친구도 많이 살 수 있어서 편해요. 섬대학교는 한국어도 잘 배울 수 있어요. 그리고 선생님도 친절하고 기술사도 좋아요. 한국어 끝나고 섬대학교에 요리 배우고 싶어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